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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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노인을 찾아가서 노인에게 지금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이 새가 죽었습니까? 살았습니까? 그러고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노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너는 내 손에 있는 그 새를 꽉! 죽었습니까? 살았습니까? 그러고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내가 살았다 그러면 너는 내 손에 있는 그 새를 어디에 두시던지 그곳에 저를 위한 것이 있을 때나 전혀 없을 때나 그러고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노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너는 너든 신의 외에 크신 왕이시로다. 그 손에 양은 여러분 2021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한 바다 주게 능겨 주시옵소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고지를 원하노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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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